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frtech입니다. frtech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tech은 이론 전화 중개기와 휴대전화 중개기, 광전송 장비 및 조명 장치 관련된 재료 등 판매기 전문조약입니다. 재물을 보시면 적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frtech은 현재 2점을 집어넣고 보니까 하당한 투자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의 하반적으로 투자 파악이 되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박스권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산화 주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판은 현재 장비 선수의 조항마다 오셀수의 저점과 박스 선수의 박스권 상단에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곳과는 이 정도 보증되고 타점은 이미 표시해드린 곳과 혹은 구름대 돌파 이후에 한참 비싼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고나니 오산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해보면 하자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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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